이번 주 금요일 날이 있을 시국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. 엄마가 싸준 샌드위치. 도전. 아뇨. 여기는 풋살장이고요. 오늘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있을 시국 연습을 하러 잠깐 아빠와 동생과 함께 왔습니다. 제가 요새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연습을 항상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 던졌으면 좋겠지만 오늘 일단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바깥으로. 바깥으로 이렇게 손이 내려가야 어깨가 올라가. 올라간 상태에서 아프로. 올라간 상태에서 아프로. 오케이. 다 빡빡 섬이 나게 잡아. 어 어깨에 잡아서 어떻게 해? 어떻게 해야 해? 아 빡빡 섬이 나게. 아 약한데. 전현팀 빨리 골! 아이스 볼래? 나이스 홀 딱 2투만 들어가면 돼 그냥 2투만 던져줍니다 나이스 홀 네 나이스 확실히 늘었다 잡지를 못하니 계속 던지다가 던지면 안 돼 계속 던지다가 던지면 안 된다고잖아 안 돼 홀병이 싫어 대박 화이팅 역시나 역시나 안 돼 안 돼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에 홈을 싣어야 돼 슈 렛 렛 오우 진짜 1투만 들어가봐 진짜 2투만 엉덩이부터 발랄스 쭉 치고 오우 그 발랄스 자꾸 인정하게 해봐 인정하게 해봐 야 근데 넌 지금 2투랑 겨로 커버에서 봤냐 오우 오 잘 För' 노래vette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지 떨어졌어 넥수액 Because 어 좋은데 잘 넣었나 진짜 오늘 폭로 많이 있었는데 잠깐 휴식 내가 축구가 줬어요 아 Spee 아 aye 아 와! 2불라지! 스틱! 둘째! 역시! 와 톡 꺼내주네! 뭐 1대1인 건가? 그러면? 1대1 주현진에 따라하자! 주현진에 따라하자! 주현진에 따라하자! 잠깐 쉬면서 엄마가 또 맛있는 걸 쏴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쏴준 샌드위치 짜잔 먹방 엄마가 또 제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통밀빵과 뭐야 통밀빵과 닭가슴살 그리고 그 맛살 넣어준 것 같아요 손목이 파리는 못 버텨 좋지? 음 어 지금 음 음 음 와 아빠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음 음 이거 이러고 먹으면 살짝 추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고개 숙으면서 먹고 있는 겁니까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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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존심 상한 아버지의 제 느낌을 요청 바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tau 음 음 음 음 멈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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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2, 3 멈췄! 잘 맞았지? 잘 맞았는데? 잘 맞았어. 아 이거 진짜! 어이가 없네. 멈췄! 멈췄! 2, 1, 2 스트라이크. 마지막으로 2 스트라이크가 강하지. 올 카운트! 아 이거 치마 했는데? 괜찮지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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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오늘 연습 끝! 끝!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지금 시구 전날 한 새벽 2시쯤인데 너무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싶어서 잠깐 또 또 시간 내서 연습하러 왔습니다. 진짜 내일 너무 스트라이크가 던지고 싶어서 미치겠어요. 지금 한 30분 정도 연습하다가 들어가려고요.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저는 시구를 맞췄겠죠? 잘 던졌나요? 뭐 있었나요? 제발 너무 정말 제가 꿈꿔왔던 순간이라서 그런지 정말 잘하고 싶네요. 또 놔야 되죠 이걸? 아 어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또 넘어갔어 옷을 그냥 뚫어버리네 못 버티네요 옷이 공 던지던 것까지는 혼자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냥 수건으로 또 연습하다가 들어갈게요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2% 밖에 안 남아있어가지고 안녕 꼭 잘 던졌길 바래요 화이팅